욕기 7장 20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을 다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사람을 감찰하시는 이어 내가 범죄하였던 들 죽게 무슨 해가 되오리까 어찌하여 나를 당신의 관역으로 삼으셔서 내게 무거운 짐이 되게 하셨나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내 허물을 사여 주지 아니하시며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리지 아니하시나이까 내가 이제 흙에 누우리니 주께서 나를 애써 찾으실지라도 내가 남아있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두 절인데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 나눌 말씀은 7장 전체를 놓고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저랑 함께 한 절 한 절 읽으시면서 말씀은 은혜를 나눌 테니까요 여러분 7장을 다 펼쳐놓으시고 1절부터 함께 읽도록 할 텐데요 오늘 본문은요 동방의 의인이었던 욕이요 자신의 모든 재산을 잃어버리고 또 자녀와 아내를 떠나보내는 그런 이후에 고통 중에 있는 그에게 세 명의 친구가 나와서는 그를 위로하기는커녕 그를 공격하고 그가 잘못됐다라고 비방하는 그 이후에 그가 하나님께 드린 기도입니다 먼저 대만 사람 엘리바스라고 하는 사람이 그가 하나님께 죄를 짓지 아니하고서는 이러한 고난을 당할 수 없노라고 그러니까 너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께 지은 죄가 무엇인지 잘 찾아보라고 그를 훈계한 이후에 그가 분노하여서 그의 말에 자신을 변론하고 다 싸운 이후에 비로소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 장면이 오늘 7장에 나온 기도 내용입니다 그는 모든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아니 잃어버린 것뿐만 아니라 곤궁에 처해 있는데 더 이상 땅을 파고 들어가서 더 이상 떨어질 곳이 없는 그런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때의 그가 하나님께 드린 기도가 오늘의 기도 내용인데요 오늘 함께 이 기도의 내용을 묵상하면서 은혜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설교를 준비하면서요 새롭게 하소서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잠깐 봤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선 이분 저분 간증 내용들을 찾아보다가 오랜만에 이관이 교회 오빠로 유명한 그 책의 저자인 이관이 집사님의 아내 되시는 오은주 집사님이 나오셔서 간증하시는 그런 영상을 봤어요 참 기구한 삶이죠 어쩌면 그의 삶이 욕과 너무 닮아서 사람들은 욕을 떠올릴 때 항상 그를 떠올리곤 합니다 점목이 딸을 두고 아빠가 대장암에 걸리죠 사기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아들이 그렇게 죽어가는 모습을 견디지 못한 어머니가 스스로 자살을 하게 되고요 거기에 엎친 데 젖힌 격으로 아내마저 혈액암에 걸리게 됩니다 더 이상 비참해질 수 없는 상황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둘이 손을 못 잡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투병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느 날은 이 오은주 집사님이 남편 되시는 이관이 집사님께 이렇게 얘기하대요 오빠 우리도 욕과 같이 이 고난의 시간을 잘 견뎌내고 나면 하나님께서 우리도 건강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고 우리에게 갑절의 은혜를 주실 거야 라고 희망에 찬 마음으로 감사함으로 남편한테 고백을 했대요 그러면 언제나 다가오는 언제나 돌아오는 그런 남편의 말은 이런 거였답니다 은주야 너는 욕기를 잘못 해석하고 있는 거야 욕의 진수는 결과가 아니라 과정에 있는 거야 과정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우리가 더 변화되고 단련되는지 하나님은 그것을 보실 거야 라고 얘기했대요 참 매정합니다 그렇죠? 욕의 진수가 거기에 있다 한들 지금 둘 다 투병하는 중에 어린 딸 아이를 놓고 둘 다 죽을 수 있는 병을 투병하는 중에 아내가 희망을 바라보기 위해서 그런 얘기를 했다면 한 번쯤은 그래 우리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겠지 하나님께서 회복시켜주시겠지 라고 위로할 수 있어야 되는데 정말 단호박같이 아내의 말을 칼로 잘라버리고 욕의 진수는 그것이 아니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변해가고 단련되어져 가는지 거기에 있다라고 고백하는 모습을 했다라고 그 간증을 들으면서요 어떻게 이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 오은주 집사님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단 한 번도 그가 하나님께 원망과 불평을 하는 것을 본 적이 없다라고 들었습니다 그렇게 절망의 순간에 그렇게 비참하고 이제 죽음을 기다려야 되는 순간에 젖먹이 딸을 남겨두고 어쩌면 아내가 마져도 함께 죽음에 이르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 어머니는 자살을 더 이상 비참할 수 없을 것 같은 그 상황에도 어떻게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아야 할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에게도 그러한 사람이 앞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주인공인 바로 요비인데요 오늘 그가 하나님께 드린 기도를 통해 함께 은혜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은 결국 고난이라는 테스트를 통해서 진짜와 가짜가 결정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분량을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믿음은 고난이라는 터널을 통해야 비로소 성장할 수 있다고들 얘기합니다 그런데요 아직 고난이 우리의 현실이 되기 전까지 타인의 고난을 바라보면서 고난 중에 실망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고는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고난이 더 이상 타인의 고난이 아니라 나의 현실이 되었을 때 우리는 그렇게 이전과 같이 담담하게 고백할 수 없게 됩니다 그 고난의 무게에 그 고통에 신음하며 예전에 우리가 그렇게 타인의 고통에 담담하게 아, 문제를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을 봐 문제 너머에 하나님이 너를 지켜보고 계셔 라고 했던 담담하게 일퍼됐던 그 고백을 우리가 현실 가운데의 고난을 경험하고 있는 중에는 그런 고난을 고백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이죠 성경에 보니까요 엘리바스가 4장 3절에서 5절에 이렇게 훈계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보라, 전에 내가 여러 사람을 훈계하였고 손이 늘어진 자를 강하게 하였고 넘어진 자를 말로 붙들어 주었고 무릎이 약한 자를 강하게 하였거늘 이제 이 일이 내게 이름해 내가 힘들어하고 이 일이 내게 닥치며 내가 놀라는구나 아멘 지금 엘리바스는 무어라고 얘기합니까 그는 요베의 친구였어요 그를 가까이에서 바라봐왔던 사람입니다 그런 엘리바스가 지금 요베이 고난을 당하게 되니까요 요베에게 다가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예전에는 네가 그렇게 힘들어하고 어려워했던 사람들이 있었을 때 그 사람들을 격려하고 그 사람들을 위로해 주고 다시금 힘을 얻으라고 그렇게 격려하던 네가 이제 그 고난이 너의 현실이 되니까 아무것도 못하겠냐? 이렇게 되묻는 거예요 그는 동방의 의인이라 하나님께 인정받았던 사람입니다 사단에게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자랑할 만큼 그는 신앙에 있어서 누구보다 뒤지지 않은 신앙을 가진 자였어요 그리하였기에 고난을 처한 사람들이 아마도 그에게 찾아와서 기도하기를 또 도움을 주기를 간구했을지 몰라요 그때마다 그는 고난에 빠져있는 그들을 위해 건면하고 그들을 격려했노라고 엘리바스는 예전 일을 들춰내는 거예요 그런데 정작 그가 고난을 닥치게 되니까 그 고난을, 타인의 고난을 자신의 현실로 받아들이게 되니까 어떻게 됐다고요? 그가요, 당황했다고요 힘들어했다고요 내게 닥치니까 네가 놀라는구나 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죠 욕에게도 고난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분명 우리에게 닥친 고난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했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 모든 시간을 몸으로 견뎌내고 있는 욕은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하고 있을까요? 1절부터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장 1절입니다 이 땅에 사는 인생에게 힘든 노동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그의 날이 품꾼의 날과 같지 않겠느냐 그는 지금 이 땅에 힘든 노동이 있고요 품꾼의 날과 같지 않겠느냐라고 얘기하는데요 개혁 성경에 보면 힘든 노동이라고 하지 않고 세상에 있는 인생에 전쟁이 있지 아니하냐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설명드리면 이렇습니다 우리는 지금 전쟁과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 전쟁에 나가 있는 군사와 품꾼 품꾼은 옛날 과부와 노예고와 이런 사람들과 같이 가장 미천하고 도움을 받아야 되는 사람으로 평가받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전투에 나간 군사와 품꾼은 어떤 동일한 공통점이 있냐면요 자신의 삶을 자신이 결정할 수 없는 거예요 수동적으로 시키는 일을 다 해야 되는 거예요 품꾼은요 자신에게 맡겨진 일을 다 해야지만 품삭스를 얻어서 하루를 더 연명할 수 있는 것이고 군사는요 열심히 사력을 다해 죽기 살기로 싸워야지만 하루를 살아남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살아가는 우리가 이렇게 전쟁과 같은 삶을 악의 다툼과 같은 삶을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나의 삶이 그렇게 전쟁과 같은 품꾼과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노라고 그는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2절에 보니까요 종은 저녁 그늘을 몹시 바라고 품꾼은 그 삭스를 기다리더니 종은요 하루 종일 자신에게 떨어질 그 일감을 다 완수하고 날이 새어야지만 비로소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것이죠 품꾼도 자신이 먹고 쓰기 위해서 하루를 버텨내기 위해서 그 품삭을 받아야지만 삶을 연명할 수 있는 것처럼 종이 저녁을 바라고 품꾼이 그 삭스를 기다리는 것처럼 그에게 저녁이 다가오기를 바라고 있다는 거예요 쉼이 이와 같이 내가 여러 달째 고통을 받으니 고달픈 밤이 내게 작정되었구나 지금 여러 달 동안 제가 고통을 받고 있다고 본인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미 이 고통이요 한참이 시간이 지났는데 언제 끝날지 모르고 점점 자신이 죽어가고 있다는 것만 알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런데요 좀 전에 종은요 저녁을 기다린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런데요 3절에 보니까요 고달픈 밤이 내게 작정되었구나 라고 얘기합니다 그는요 밤마다 편안한 쉼을 얻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7장 하반절에 보면 후반부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악몽을 주세요 밤마다 악몽에 시달리면서요 몸에 있는 질병으로 인해서 몸이 골마 터지고 그렇게 하니까 피부병이 너무나도 심해서 편안한 자세로 잠을 이룰 수가 없고 뒤척뒤척이면서 밤을 지새워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에게 모든 사람이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쉼의 시간인 저녁 시간조차도 그에게 온전한 휴식을 주의할 수 없고 악몽에 시달리고 밤새 뒤척거리면서 날이 새기만을 바라야 되는 그의 너무나도 비참한 현실을 지금 그가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4절에 내가 누울 때 말하기를 언제 일어날까 언제나 밤이 갈까 하며 새벽까지 이리 뒤척 저리 뒤척하는구나 이어지는 연장 선산이죠 밤새 악몽 가운데 시달리면서 몸을 이리 뒤척 저리 뒤척하고 있는 그의 현실 속에서 그의 현실이 얼마나 비참한지 5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살에는 구더기와 흙덩이가 의복처럼 입혀졌고 내 피부는 굳어져다가 터지는구나 그의 몸 상태를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루 종일 고통과 신음하며 싸우며 이겨냈는데 그에게 주어진 것은 잔 하루에 모든 사람이 쉬는 그 시간에도 제대로 된 휴식을 취할 수 없고 뒤척거리며 밤이 어서 지나가기만 해 기다리는 이 비참한 순간이 그냥 육신의 질병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삶 자체가 지옥과 같은 삶이었다고 그는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자 6절에 이어서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날은 배틀의 북보다 빠르니 희망 없이 보내는구나 배틀의 북이 뭔가요? 실들이 이렇게 있으면 그것을 왔다 갔다 해야 이게 실이 짜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옷감을 짜기 위해서 쉼 없이 계속해서 배틀을 왔다 갔다 손을 움직여야 되는 거죠 의미 있는 행동이 아니라 물론 옷을 만들어내는 행동이긴 하지만 그는 쉼 없이 왔다 갔다 하면서 그의 인생이 얼마나 빨리 지나가면서 의미 없이 지나가는지를 고백하는 거예요 매일매일 그렇게 고통에 신음하면서 그가 악몽과 또 질병과 싸워가면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는 그냥 숨쉬는 것 그것이 그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이었을 거예요 고통뿐만 아니라 악몽뿐만 아니라 아무것도 내일에 대한 희망이 없는 이러한 시간이 어느덧 여러 달이 흘렀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7절의 극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생명이 한날 바람 같음을 생각하셔서 나의 눈이 다시는 행복을 보지 못하리이다 내 생명이 한날 바람, 여기 나오는 바람이 루아한데 호흡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생명이요 지금 후 하고 한 번 내뱉는 그런 호흡에 지나지 않을 만큼 비참한 현실이라는 것이죠 그런데요 그의 비참함은 또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나의 눈이 다시는 행복을 보지 못하리이다 라고 고백하고요 8절에요 나를 본 자의 눈이 다시는 나지를 보지 못할 것이고 주의 눈이 나를 향하실지라도 내가 있지 아니하리이다 9절에 이어서 또 얘기합니다 구름이 사라져 없어짐같이 수홀로 내려가는 자는 다시 올라오지 못할 것이오니 10절에 그는 다시 자기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겠고 자기 처서도 다시 그를 알지 못하리이다 11절에 그런즉 내가 내 입을 금하지 아니하고 내 영혼의 아픔 때문에 말하며 내 마음의 괴로움 때문에 불평하리이다 아멘 그는요 자신이 곧 죽어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고 그에게 곧 죽음이 닥쳐올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가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어서 빨리 죽어서 이 고통이 끝나기만을 바라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모든 것을 다 잃고 가족도 잃고 재산도 잃고 질병을 얻은 것뿐만 아니라 그에게 남은 삶이라고는 죽음을 바라는 어서 빨리 죽기만을 바라는 그러한 삶이 그에게 남은 순간에 그가 어떠한 기도를 할 수 있을까요 삶의 아무런 희망이 또 내일이 보이지 아니하는 언제 죽어도 이상하지 아니하는 그 딸 그가 올릴 수 있는 기도를 지금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전까지 성경에 그는 하나님께 원망과 불평을 하지 않았노라고 2장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모두가 그에게 또 그의 아내가 그에게 하나님을 원망하고 죽어라 라고 얘기했을 때도 오히려 그는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가져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을 오히려 변호했던 그건데요 그가 지금 자신의 입으로 불평하고 있다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11절에서 더 이상 인간으로서 견딜 수 없는 그 너무 큰 고통의 무게가 그로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불평을 하게 만들었던 것이죠 그는 신앙마저도 무너져버린 상황인 거예요 그토록 지켜왔던 자신의 모든 것을 하나하나 다 내려놓고 무너뜨리고 더 이상 가진 것이 손에 없을 때 그에게 남아있는 것이라고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밖에 없었을 것인데 이제 그에게는 신앙조차도 무너져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가 이제 몸물 터디시듯이 하나님께 기도를 이어가는데 이렇게 기도합니다 12절에 내가 바다니니까 내가 바다 괴물이니까 주께서 어찌하여 나를 지키시나이까 여기서 지킨다라는 말은요 나를 보호해 주신다라는 말이 아니고요 나를 감시하냐라고 하는 뜻이에요 여기 나오는 바다와 바다 괴물은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흐트릴 수 있을 만큼 위협적인 존재입니다 사람들이 두려워했던 존재예요 홍수나 해일로 인해서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많은 피해를 얻을 수 있었던 것처럼 사람들은 큰 강이나 바다를 두려워했고 신하에 나오는 바다의 괴물들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렇게 누군가에게 혹은 하나님에게 피해를 끼칠 만큼 그는 대단한 사람이 아닌데 바다와 바다 괴물 같은 대단한 위협적인 인물이 아닌데 그냥 죽기를 바라는 한 명의 비참한 인생인데 왜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감시하시냐고 지금 그를 하나님께 항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14절에 주께서 꿈에서 나를 놀라게 하시고 환상으로 나를 두렵게 하신 아이다 여기 이렇게 나오죠 그는 계속해서 악몽을 꾸고 환상을 통해서 고통을 받고 있다고 고백합니다 15절에 이러므로 내 마음이 뼈를 깎는 고통을 겪으니 차라리 숨막히는 것과 죽는 것을 택하리이다 하나님 내가 그렇게 대단한 인물이 아닌데 왜 하나님 나를 계속해서 감시하십니까 그리고 왜 나에게 악몽을 주셔서 나를 이렇게 고통스럽게 하십니까 그러니까 그가 원하는 것은 결국에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고백하는 것입니다 16절에 이어서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생명을 싫어하고 영원히 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나를 놓으셔서 내 날은 헛것이니이다 차라리 나를 죽여주십시오라고 하나님께 요구하는 거예요 이렇게 고통스럽게 살 바에는 17절에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크게 만들사 그에게 마음을 두시고 라고 얘기하는데요 이것은 10편에 나오는 다윗의 고백입니다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고 하나님은 어떻게 나한테 이런 은혜를 베푸십니까 라고 하는 것이 다윗의 고백이었다면 오늘 요분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크게 만들사 그에게 마음을 두시고 이것은요 하나님 사람이 뭐라고 나한테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라고 하는 다윗과는 정반대되는 고백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것이죠 아침마다 권증하시고 순간마다 단련시키십니다 아침마다 하나님께서요 순찰 나오듯이 그를 방문하셔서 그를 고통 속에 밀어넣으신다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19절에 주께서 내게 눈을 돌이키지 아니하시며 내가 침을 삼킬 동안도 나를 놓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리까 20절에 사람을 감찰하시는 이어 내가 범죄하였던 들 주께 무슨 해가 되오리까 어찌하여 나를 당신의 관역으로 삼으셔서 내게 무거운 짐이 되게 하셨나이까 마지막입니다 주께서 어찌하여 내 허물을 사하여 주지 아니하시며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리지 아니하시나이까 내가 이제 흙에 누우리니 주께서 나를 애써 찾으실지라도 내가 남아있지 아니하리이다 모든 것을 다 잃고 모든 희망을 다 잃어버리고 그에게 남은 마지막 희망이라고는 빨리 죽음을 맞이해서 이 고통 속에서 노임을 받길 원하는 비참한 순간에 그는 어떠한 기도를 올렸습니까 내용만 본다면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아프게 하십니까 차라리 죽여주십시오라고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는 이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세 가지 기도를 고백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첫 번째로요 주어가 바뀐 기도입니다 주어가 바뀌어야 되는데 어떻게 바뀌어야 될까요 오늘 7장에 나오는 나라고 하는 단어가 총 39번 나온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하나님께 주어를 내가 얻을 것만 놓고 하나님께 기도할 것이 아니라 내 삶이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는 삶으로 변화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의 기도 가운데에 나가 빠지고 그 나의 자리에 바로 주님이 예수님이 하나님이 들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그는 이렇게 불평하고 고난 가운데에 신음하는 가운데서도 결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불평은 곧 하나님에 대한 불신을 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어떠한 순간에라도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희망을 노래할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그분에게 도우심을 구할 수 있어야 됩니다 도우심을 구할 수 있다라는 것 아마도 그를 인정하기 때문에 그에게 도움을 구할 수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그가 고통스럽다고 힘들다고 어렵다고 나를 죽여달라고 외치면서도 하나님 나를 살려달라고 이면적으로 하나님께 계속해서 요구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죽이실 수 있으니 나를 죽여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나를 죽이실 수 있는 분 나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실 수 있는 분임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고백입니다 결국에 그는 하나님께 불평을 늘어놓은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을 하실 수 있는지 인정하고 그분께 구원을 바라고 소망하는 기도를 올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절망의 순간이 있으십니까? 고난의 순간에 있으십니까? 우리의 주어가 바뀌는 기도 불평하지 않냐는 기도 또 하나님을 인정하는 기도를 통해 여러분의 삶이 변화되고 여러분의 환경이 변화되고 문제 가운데에 어려움 가운데서도 소망을 노려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임으로 추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내일에 대한 희망조차 없는 요비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를 통해 오늘 우리가 또 한 번 우리의 기도를 점검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껏 우리의 기도에 나를 위한 것이 전부였다면 이제 내가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 드릴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을 위하여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입술 가운데에 가득 차 있는 원망을 하나님께 쏟아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끝끝내 하나님을 신뢰하며 불평과 불만을 감사함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우리가 되기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늘 아버지 하나님 고난 중에라도 그 고난을 바꾸시고 고난을 환란을 기쁨과 평안으로 바뀌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의 힘을 고백하며 언제나 고난 중에라도 희망과 소망을 잃지 않냐고 당신께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고난을 바라보며 통해 오려 희망이 되신 아버지 하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 빛과 소금 되신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과 그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빛의 자녀로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세상 가운데에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변화되고 주님과 동행함을 통해 주님의 영광이 귀히 사용되고 우리의 삶 가운데에 주님께서 베푸시는 은혜와 평강이, 기쁨이, 자유함이 넘쳐나는 삶이 되기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크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 시간 헝검히 기도합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찬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아를 주님과 동행할 텐데 하나님 주님께로 나와올 때에 거저나온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구별하여 아버지 하나님께 드렸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삶을 받으시고 주님 그 손길을 통하여 많은 사람 주님께로 돌아온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손길이 필요한 곳에 흘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님과 동행할 이 하루 가운데에 주님의 살아계심과 역사심을 경험하는 귀한 하루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실 줄 믿사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크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주기동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역임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 주시옵고 우리를 심해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돌리겠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여의도 순복음교회와 우리 여의도 순복음 분당교회를 위해서 이영훈 대표 총회장님과 우리 교회를 이끌어 나가시는 황선호 단임 목사님의 사역을 위해서 그리고 가지고 나온 기도의 제목을 놓고 주 이름을 세 번 외치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